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 그 기쁨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예수 글쎄 모금이 더 넓게 더 높이 더 깊게 전파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달 이 찬양 집회를 준비하여 이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과 그 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의 집회가 소문과 소문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퍼져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 이 밤에 찬양으로 이 누저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집회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시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의 성령에 함께하시니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로 분명히 믿고 그 찬양의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